여러분 2021년도 나도토르신이다 연말 결선 시간입니다. 자 우리 다섯 번째 참가자이십니다. 우리 김도현씨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나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 그래요. 우리 사전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고 오늘 참가곡이 어떤 겁니까? 왜 보기만 하면 웃기지? 나도 그런데. 참가곡이 어떤 겁니까? 사랑아 다시 한 번. 어느 분 노래입니까? 남미랑. 남미랑씨. 나 누군지도 몰라 남미랑이. 그래요? 참 되게 뻔뻔합니다. 아주 뭐. 근데 노래가 좋더라고. 그래요? 곡이 좋아서. 네 곡이 너무 좋아요. 자 한번 그래. 아주 노래가 좋다고 하는 곡이라고 합니다. 사랑아 다시 한 번. 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. 갑니다. 사랑아 다시 한 번. 미워하던 사람도 미워하던 사람도 미워하던 사람도 미워하던 사람도 이제는 모두 다 가버리고 없는데 생각하면 무엇에 생각하면 무엇에 있다면 울지 않으리 좋아하던 사람도 싫어하던 사람도 지금은 서로가 헤어져서 있는데 생각하면 무엇해 말도 별도 나는 싫어 사랑아 다시 또 한 번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다면 울지 않으리 울지 않으리 울지 않으리 울지 않으리 울지 않으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지 않으리 울지 않으리 울지 않으리 울지 않으리 울지 않으리 울지 않으리 울지 않으리